자 그러면 고린도 7장의 25절부터 23절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선 살펴보고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처녀의 문제 처녀가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처녀는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처녀 딸을 둔 부모가 자기의 딸을 시집을 보낼 거냐 말 거냐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것이 처녀 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약혼녀라고도 보내갈 수 있어요 이게 신학자들마다 둘이 갈렸어요 그래서 약혼녀라는 것은 내가 어떤 남자가 약혼을 이렇게 여자하고 약혼을 이렇게 했는데 결혼할까 말까 이 약혼을 파기할까 왜냐하면 임박한 재립을 환란을 맞이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약혼을 파기하고 그냥 독신을 살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혼기를 완전히 가진 그 딸을 시집을 보니까 말 거냐 이 문제라고도 풀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풀 수도 있는데 저는 혼기를 둔 딸이라고 저는 원문을 저는 그쪽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양쪽이 있다는 거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때 과부가 생기잖아요 과부는 재혼을 할 건가 말 건가 이 문제를 바로 오늘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이 고령서 강의를 이렇게 해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혼은 없다잖아요 이혼은 없다예요 단 하나 있다면 간음은 행했을 때 간음은 행했을 때 이혼은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 주님은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더 비슷하게 이혼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혼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두 부부가 살았어요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갈리든지 말든지 내버려둬라 이렇게 했잖아요 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둘이 부부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느 날 부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믿게 됐는데 그때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다르니까 신앙이 다르니까 구약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한례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섞여 살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에서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어쩌다가 하나 믿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사도바울은 뭐냐 하면 이혼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가 이혼하자고 요청했을 때 나는 지금 믿는 자예요 내가 아내든 남핀든 상관없어요 배우자가 믿지 않는 자가 당신 같이 살 수 없어 교회를 계속 다니면 나는 당신하고 이혼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앞에 봅니다 고려주실장 12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그냥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느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냐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냐는 남편이 있어 아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냐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냐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냐 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내가 이 경우 아니에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아니냐면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믿어요?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때 결혼한 말은 없어요 그런 결혼은 없어요 반드시 믿는 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부부가 살다가 어느 한 사람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영이 다르잖아요 영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해야 될 거냐 말해야 될 때는 이혼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에요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인데 불신 쪽에 속한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 가라는데 핸드폰 소리가 나나 어디서 반복적인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하자고 할 때는 그런데 이혼 당하는 거거든요 이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는 이혼을 당할 때 그때 이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혼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재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재혼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재혼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은 없다 이혼한다면 평생 결혼 안고 살려고 작정하고 이혼하라 다시 합치든지 아니면 평생 혼자 살든지 둘 중에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은 가능이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느님은 나를 이혼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불신 남편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당했을 경우 믿는 자끼리 이혼하는 것은 이것은 재혼하면 무조건 가능해요 그런데 불신 남편에 의해서 또는 불신 아내에 의해서 내가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혼하라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재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재혼할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는 원칙은 이혼은 없다 이혼은 없다 이혼하려면 반드시 혼자 살아야 돼요 아니면 다시 합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고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원칙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문제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라 그래서 답을 그렇게 지난 시간에 내렸습니다 오늘은 천혜에 관한 문제인데요 25절입니다 권리도 7장 25절 천혜에 대해서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그냥 의견을 말하는데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것도 독신을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바론 처음부터 끝까지 권리도 7장은 독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할 사람도 근데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은사가 없으면 은행하면 오히려 더 죄를 지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이미 나눠졌으면 다시 재혼하려고 하지 마라 과부가 되었느냐 다시 재혼하지 마라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왜 독신으로 사는 게 좋으냐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임박한 환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의 재립대가 되면 적그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피 받고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때 가족이 믿지 않은 사람이면 고소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내준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임신하고 있으면 그 아이 아이 뵌 자들로 말미암아 화가 있다 도망을 못 가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 도망을 치기가 어려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도망가기도 쉽잖아요 근데 가족이 있으면 도망가기 어려워 누구는 놓고 누구는 안 놓고 이렇게 데리고 가고 이렇게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임박한 환란을 일어나는 데에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배우자를 더 기쁘시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 교회에 옮겨 그러면 교회를 옮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남편이 다른 교회에 가면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안 나갑니다 가보세요 절대 안 나간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데 남편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라 이게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자 봅니다 7장 어디에 나오느냐 32절부터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게 주를 섬기려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 내가 교회에 나갈게 그 남편 있잖아요 그 말 들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그거는 다 틀림없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나를 따로 나와야지 당신이 나를 따로 나와야지 이제 초신자를 신앙의 가장으로 섬겨가지고 가면 안 돼요 신앙을 가진 자가 끌어가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흐름은 절대 그렇게 거꾸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신앙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집안의 남편이 됐든 그 집안의 아내가 됐든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끌어가야 돼요 끌어가야 그라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갖겠다 하니까 내 신앙을 줄여가지고 가면 망하게 돼서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도 안 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을 따라가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돼서 어디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간다는데 안 갈 수 없어 그래서 주위를 빠지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멍청한 짓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가장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단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버리면 반드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한다는 미명하에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망하는 길이에요 신앙은 반드시 주도권을 가진 자가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우자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면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는데 결혼 안에서 음욕이 불타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처녀가 있는데 처녀가 나는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27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메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권한이 있으니 나는 의일하기로 아무래도 배우자 같이 살려면 옷 입고 있는 것도 다뤄야 되고 마누라가 함부로 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집에 아무리 있다고 했지라도 힘들잖아요 밥을 해먹어야 되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더 힘들겠잖아요 시장도 봐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육신의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다마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바울이 이 생각은 지금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 생각은 좀 내려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주님도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본성하의 땅에 충마라라는 주의 계명을 따라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시대에 주님이 제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드의 전우세가 한번 바꿉니다 이것을 이걸 바꿔요 이 내용을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래도 겸손한 게 뭐냐면 주님이 제림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 때에 알 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은 내 말이다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므로 너희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다는 거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남을 배리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6절로 넘어가서 이제 홀령기 결혼 정령기를 앞둔 딸을 둔 부모 또는 이미 약혼을 했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약혼했는데 파괴할 건지 아니면 결혼 정령기를 앞둔 딸을 신이 보낼 것인지 이 문제에 관하여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 여기는 약혼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처녀의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되어 있더라 결혼을 앞둔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개정하기 전에는 바꿔버렸어요 이번에 교내를 두 번째 교내로 바꿔버렸어요 약혼녀냐 결혼 정령기를 둔 딸이냐 홍기가 가득 찬 딸이냐 약혼녀냐 둘 중에서 이번에 개혁 개정판으로 하면서 아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바꿔버렸어요 여기는 약혼녀라는 나왔는데 약혼녀라고 합시다 약혼녀 시작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홀령기를 앞둔 딸을 시집 보낼까 말까요? 본인이 하겠다면 시집 보내고 그러나 본인이 나는 엄마의 말씀대로 순종할래요 그러면 그대로 내도 되고 상관없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해도 좋고 안 좋은 게 안 하는 것이 좀 더 낫다 왜? 임박한 환란과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그쪽으로 쓰니까 몸과 영이 더 그쪽으로 하니까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부와 수녀제도가 나온 거예요 천주교 이 말 때문에 이 고린도 7장 때문에 우리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수녀로 살겠다 우리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신부로 살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 안 하고 신부로 살고 결혼 안 하고 수녀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것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아무 상관없거든요 혼자 지내도 그런데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무수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동성애가 나온 거예요 유아 소아 성애가 나온 거예요 천주교의 신부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억지로 막아버리니까 억지로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개신교는요 결혼 안 하면은 목사 안수 안 주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바뀌어서 총각도 목사 주는 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결혼시켜서 목사가 결혼시켜야만이 목사 안수를 줬어요 예전에는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원칙입니다 왜? 이 상대하는 수많은 사람이 다 남자 여자인데 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이 어떤 그 원칙을 세울 때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이것을 잘 모르지만 저는 결혼 안 했을 것도 같다 뭐 느낌이 듭니다만 모르겠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혼자 살았어요 바울은 그것이 은사였습니다 독신의 은사 자기는 충분히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여기에 반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살아라 왜 주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본생에 땅 충만하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가까웠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서 40절은 재혼의 문제입니다 재혼의 문제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메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직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라 여기도 독신이죠 맨날 맨날 독신 얘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좋겠다 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기도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죽은 사람은 재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혼이 가능한 유일한 경우 그런데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마는 이혼을 당한 경우 불신 남편에 의해서 이혼 당하는 경우도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 원칙으로 말하자면 죽는 경우가 배우자가 죽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혼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혼자 살 걸 각오하고 해야지 재혼하지 마세요 재혼하면 가늠하다 지옥 갈 확률이 90% 하면 얘기하면 안 되지 자기가 많아요 많아 그건 가늠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 회개해야 되니까 너무 죄가 크면은 음행은 몸 안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커요 그래서 쉽게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거의 다 지옥 가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간다고 말하지는 마세요 회개하고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결혼과 그 다음에 재혼의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